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계속 침체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매수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구요 아니다 이제는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필대가 되어 있고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매수할 수 있으며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라고 다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쪽이 지금 부동산이 다시 좀 가격이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앞으로 또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금리나 불확실성 이라든지 실물 경기 또 물가도 불안하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적인 부분 즉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는 풍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좋은 자리 특히 경기도권 그 중에서 수원을 제가 직접 방문한 그곳에 가보고 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답사 형식인데 가서 보고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뭐 자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거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원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 이제 광교 그 근방의 아파트들을 보고 또 제가 광교 호수공원을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그 풍경이라든지 또 자리 또 그 자리가 왜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적으로 어떤 자리를 평가할 때 한두 가지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풍수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풍수구원 시대에는 일단 남쪽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구원은 화해 기운이고 남쪽의 기운인데 그런데 이제 풍수 자리를 놓고 볼 때는 남쪽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남쪽의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의 하천이나 강도로 이런 게 있으며 일단 풍수구원토로서 일단 왕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구원 시대에 맞는 자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풍수구원 시대에 맞는 기운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구원이든 이룬이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풍수에서는 재물의 기운을 왕하게 해주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길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물길이 어떻게 휘감아 돌아서 나가고 물길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하천이나 강, 바다 이런 것도 다 물이고요 또 저수지나 호수 이런 것도 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물길을 알 수 있냐 비가 내렸을 때 비가 이제 도로를 따라서 물길이 흐르잖아요 그때는 비록 도로가 물은 아니지만 물길을 따라서 이 도로를 따라서 물길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 도로도 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물이 없어도 일단 도로가 잘 나 있으면 좋고요 다만 실제로 물이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 용산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망권이라든지 뷰 또 접근성 또 뭐 도시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이든 강남이든 한강변의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즉 한강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을 관통을 해서 동서로 흘러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또 동서로 흘러가고요 풍수에선 남북수보다는 동서수가 훨씬 더 재물을 좋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용산과 한강은 바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한강을 서로 남북에서 감싸 안으면서 이 물길이 용산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흐른다는 것이죠 즉 이 거대한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용산과 그리고 강남지역은 부자동네다 물길이 중요하다 그럼 물만 있으면 다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있고 어느 도시에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수원 광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두 개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광교 호수 근처 개발하는 시기에 이제 이 항공사진으로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이 또 어떤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막 한참 공사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청 법원도 아직까지는 왼쪽 사진을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서쪽에 원천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동쪽에 신대호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도로가 나 있죠 그런데 이 두 군데 이 저수지가 저도 직접 가봤지만 물론 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옛날 정말 뭐 15년 전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여기 발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정말로 풍경도 좋고요 또 제가 한 3년 전에 이 근처 어디 아파트가 좋다 앞으로 군의 기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호수 공원도 잘 꾸며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거 물론 호수나 저수지 연못 다 물이 모여 있잖아요 그건 이제 풍수에서는 선저수라고 합니다 선저수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모여 있는 거 연못이 될 수도 있고 호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풍수에서는 물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보다는 모여 있는 물이 더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닷물은 아니에요 바닷물은 예고 바닷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닷물이 보여서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보면 이제는 이 호수 양쪽 주변으로 해서 특히 원천 호수 주변으로는 뭐 아파트라든지 상권이 완전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가격도 상당히 지금 비싼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직접 제가 갔다 와서 답사까지 하고 주변을 살펴봤을 때 신대 호수 쪽은 뭐 크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원천 호수가 신대 호수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대 호수 쪽은 크게 자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천 호수의 기운이 좀 더 좋다 물론 뭐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수적인 기운도 역시 원천 호수 쪽에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풍수적으로 좀 더 좋은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강남쪽 압구정하고 용산 지역 물론 성수동도 해당은 됩니다만 이렇게 보면 강을 앞뒤로 해서 남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용산이 왼쪽에 있고 압구정이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 다 금성구 지역으로 기운이 모이는 자리예요 기운이 모인다는 것은 물길이 있을 때 기운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이긴 하지만 이 산맥 그러니까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이런 용맥의 그 내려오는 뻗어오는 용맥의 줄기는 강남과 강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구정도 한남정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용산 같은 경우는 한북정맥이죠 그런데 기운이 풍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용산도 풍수적인 기운은 괜찮지만 일단 구운 지역으로서는 강남 압구정 쪽이 훨씬 더 일단 구운에는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물이 있을 때 그때가 구운터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용산은 사실 이룬터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은 아차산이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파룬터인데 이룬의 기운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구운 시대에는 약간은 이제 성수동이 기운 기세가 조금 꺾일 가능성은 이런 것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왼쪽 상단에는 선저수라 그래서 이렇게 연못처럼 물이 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모여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온천수가 모여 있다든지 물이 뜨거우면 안 돼요 물은 차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이 됐다든지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맑고 깨끗하고 차갑게 모여 있어야 그게 사실은 재물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모여 있는 만큼 재물이 모인다 했습니다 하지만 작든 크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지금 오른쪽하고 아래 지금 여기 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논산에 유명한 윤중 고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강릉의 선교장인데 이 두 군데 다 연못이 있어요 즉 집 앞에 연못을 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 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집 앞에 연못을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론 연꽃도 있고 전반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만든 이유가 집 앞에 기운이 모여서 즉 재물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명당짜리 명당집을 가며 이런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복궁도 사실 경예로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 앞쪽에 물이 모여 있는 게 선저수다 그런데 뭐 저수지가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수지가 바로 너무 확 보이면 사실 그건 좋지는 않아요 약간 뒤쪽에 물러나서 좀 어느 정도 물이 완전히 넓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렇게 비칠듯 말듯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규 호수공원 이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 하단에는 또 야간 조명까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이렇게 왼쪽 하단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고층에서 찍었나 봐요 여기 원천호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전체적으로 물길이 확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가려져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조금 가려져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풍수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보이는 데도 너무 확 트여서 또 보이면 안 됩니다 약간 보일듯 말듯 하면서 감춰져서 보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다만 뭐 어쨌든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호수과 주변 이것을 일종의 선저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직접 연못을 안 파도 이렇게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수라든지 일산호수 동탄호수 또 천안도 이렇게 보면 천안 같은 경우도 이제 두정동 쪽에 업성 저수지 업성 호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카페도 많이 들어서고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런 식으로 보면 호수 주변이 즉 돈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광교 호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아 보이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피로 동그라미 쳐 있는데 뭐 이름을 알아보니까 뭐 엘린 가든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물론 뭐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주변의 환경이나 앞에 호수 그리고 또 이 바로 아파트 뒤쪽으로 감싸지고 있는 이 산 능선 그리고 좌우에 아파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고층 아파트는 아니고 한 7, 8층 이 정도 돼 보이던데 그 정도까지 되는지 확실하게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여기가 그래도 풍수적인 기운이 좋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여기 자리가 참 좋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파트도 또 그렇게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주변의 뭐 뒤쪽에 산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배산임수는 되어 있는데 이제 완전한 뭐 풍수 이제 구운 시대인데 구운 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향이 조금 아쉽더라구요 자향까지 구운 자향이었으면 정말로 뭐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풍수 구운 터는 아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국세라든지 주변의 환경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참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 와서 올려 봤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멀리서 찍은 겁니다 물론 양쪽 좌우에서 아파트들이 좌청룡 우베코라고 했을 때 병풍처럼 약간 위약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 배산이 확실이 되어 있고 앞쪽에 임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좌우의 아파트들이 가까이서 위약감을 주면서 누르듯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정도는 상당히 오히려 좌청룡 우베코를 거느리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앞쪽에 저수지 넘어서 앞산이 높지도 않고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건 좋아 보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구운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광규 주변으로 해서 구운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시간을 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지금 보이는 아파트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가 상당히 그래도 풍수적인 기운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